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수굴법대를 나왔을 것 같은데 참 부패한 나라예요. 이번에 선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나라에 이렇게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흔들리고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 지지하는 그런 데모나 이런 것이 수적으로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하마스가 테러를 하지 않았냐 테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구책을 이스라엘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감행하는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라는 것은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데 그럼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대민족들을 보게 되면 진짜 야무진 겁니다. 다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물렁물렁한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겨 가지고 본인이 재산과 자유가 날라갈 판인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각과 내가 반성해야 된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들 걔네를 그래도 좀 제대로 많이 피력해온 대구 광역시의 홍중표 시장은 당정 쇄신을 해야 되고 민심의 향별을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모두가 다 비겁쟁이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의묵하고 더불당 밑에서 평생을 국민들이 살게가 됐는데 정치하는 놈들이란 게 하는 짓이란 것이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반성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아니 그게 솔직하지 않냐 너희 거짓말을 아니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 이런 등 돌리고 딴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과 윗선이 가득 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이런들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는데 한 놈도 뭡니까 직시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 하늘 보고 땅 보고 바다 보고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놈은 이런 나라가 있나 이야기죠 정치인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조선 중앙 동화 다 뭡니까 지면에다가 써잘데기 없는 기사를 가득 채우고 한 놈도 뭡니까 지하고 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고생을 할 겐가 너무 뻔한데 거짓말만 다 써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용민과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없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꼬라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거의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왼쪽은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좌우대칭에 사전과 당일의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한 34에서 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저와 내각이 반성 이야기했으면 뭘 반성하는데 오른쪽은 여러분 광주 광상시에 4.15 총선에 조작 안 했을 때 상태입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대조를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한쪽은 조작을 했고 한쪽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니까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가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표를 17% 빼앗고 17% 더하고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 정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번에도 또 깔아뭉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벌받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어렵게 이런 조상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이랍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참정권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하나 여러분 못 지켜 가지고 한 세대만에 그걸 뭐죠 더블당의 운동권 드라이 다 갖다 바치게 생겼으니 에휴 정말 내가 웃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참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는 그런 긴 그런 여정에서 서울시에서 전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신 그런 최중구님이 선거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착실히 이렇게 축적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연배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픽이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멋진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료 보시기 전에 전분의 제야에 계시는 k님 이름 조사한 거 이 선거 부정 여러분을 하게 되면 21대 총선처럼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도입니다 부정선관함 여러분들은 2016년 총선처럼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법 때 꼭 나오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하지 않으면 이런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 같은 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잖아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입니다 얼마나 도덕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더블 도덕당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더블 짐승당이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되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마이너스 7.8%를 훔쳐야 플러스 8.4 2016년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정선거 한 경우가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면 이렇게 다 드러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번 선거는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던 광산구 갑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다 덮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당대표께서 이걸 다 에라이 잘해 먹어라 인간들아 내가 진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 거지 이래간 나라가 앞으로 안 망하겠습니까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도 수사 한 번 안 된 나라가 됐으니까 더 세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총선도 잡고 대선도 잡아가지고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 수십 년 해먹을 거 아닙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옥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끔찍한 미래가 열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여덟 번째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덟 번째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재가 고칠 생각을 안 가진 거 아닙니까 기술직 공문하시는 최준구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미나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선거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4.15 강서구 총선 4.15 국회의원 선거 지난 여덟 분의 선거에 사전투표는 모두 민주당이 대승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 잘라가지고 한번 세 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3월 4일부터 5일에 실시했던 민주당 이재명은 52.6%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딱 4박 5일 지난 다음에 당일 투표는 39.1%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앉죠 3월 4일과 5일 날 국힘당의 윤석열은 43.8%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당일 투표를 까보니까 56.2%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불구하고 입을 그냥 다무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악한 선택을 한 비용을 반드시 치룰 겁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죠 세상일이라는 것이 본인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뭉개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명쾌하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의무하게 안 생겼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속이 그렇게 의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5월 28일 29일에는 민주당 김성현이 사전투표에서 51.9%로 승리했는데 까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46.1%로 모두 당일 투표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48.1%로 사전투표에 김태우가 받았는데 까보니까 53.9%로 당일 투표에 대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6월 3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호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민주당 김성현이 아니고 진성준입니다 진성준이 사전투표에서 52.7%로 얻었는데 4박 5일 후에 당일 투표해보니까 46.5%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태우가 47.3%를 사전투표 얻었는데 당일 투표해보니까 53.5%로 여러분들 상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진교훈은 사전투표에서 65.7%를 얻었는데 4박 5일에 당일 투표를 보니까 47.4%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태우는 사전투표의 36%를 얻었는데 4박 5일 후에 보니까 48.2%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그냥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집권예당과 대통령이 다 깔아뭉기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벌을 받아도 싼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벌을 받아서 감옥을 가든지 관계가 없지만 국민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1당 지배체제 아니 대한민국 어떻게 1당 지배체제입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니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더불당이 원하는 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들어준는데 그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나라가 망한 겁니까 그런 나라 이름 총 들고 누가 싸울 겁니까 베네수엘라 보고 많이 생각들 해야 되죠 베네수엘라의 근본 원인은 차베스 여러분들 대중영합주의가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차베스가 전자 여러분들 터치스크린 방식의 선거를 도입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광진구을 민주당의 고민정은 사전에서 59% 얻어가 크게 승리를 했는데 당일 피해보니까 45.8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오세훈은 41%를 얻었는데 당일 해보니까 54.2%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박원순 시장의 성추명추행 사건 이후에 선거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박영선은 사전투표의 50.7%인데 당일투표의 49.3% 추락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를 현직 대통령이 다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왁왁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뭐죠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표 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제임하는 선출직 공직자인데 뭘 그렇게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대통령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모든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는 그냥 클라이맥스에 이뤘는데 그것까지 다 덮고 넘어가는 건데 그럼 나라가 결국 더블당이 그냥 선거 조작을 통해가지고 영구히 집권한 체제가 되는 건데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죠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외침이 뭐 결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선 너무나 어둡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그냥 가다가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되기는 다 걸렀습니다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내 볼 때는 사람 되기는 다 걸렀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가지고 국민들이 죽게 됐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러면 엄청난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엄청난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국민들 일각에선 전부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그렇게 외치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가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김기현인 돈이 있으니까 잘 살 거고 윤석열은 처갓집이란 부자니까 잘 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가족이나 자신을 넘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멸사본공 성공후사 그거 여러분들 사자성어지만 여전히 유효한 거지 않습니까 공직에 앉으면 공을 앞세우고 사를 딜을 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선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남자들이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거 벌 받을 거다 너거 표를 도독질한 더불당 놈들도 마찬가지고 선관위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애들은 뭐 열외로 치고 그것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하고 이런 김기현 씨 같은 사람은 벌 받을 겁니다 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되겠냐 선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투표장이 뭐 하려고 나갑니까 그냥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뭐죠 그냥 결정해서 그냥 발표하면 되지 북한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차이가 나냐 이 좋은 나라를 남조선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통하겠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벌써 여러분들 알아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자 여러분 어제도 엄청난 자료를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독질을 모든 선거 20대 19대 시도위원 4.15 총선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까지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어떻든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독놈들 시리죠 1권부터 5권 1권이 여러분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이 날개를 달고 선거 부정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정도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정말 제대로 쓴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에도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